전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빅토리 농구단이 대한농구 히트의 코빙으로 내한했습니다. 이번 연장에서도 69전 68승이라는 압도적인 증인의 기록을 취득하고 있는 이 농구단에 내한은 전국팬들의 관심과 인기가 손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묘기를 연방하여 연습을 하고 있는 빅토리 농구단. 한참 이에 대전할 우리 육군팀부터 한 진지한 박선 밑에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조직시간을 이용해서 노래로 또는 연설로도 그들의 반응은 예수군시가의 복음을 전하는 존스럽고 명당하고 진실한 그들의 모습은 만당 관중들의 감탄과 환호의 복이 되었습니다. 대비의 시각 제시. 원생같은 속도로 빅토리 팀이 먼저 한 과를 극장하다. 우리 육군팀 또한 교묘한 답변으로 빅토리 팀의 탈벽같은 방향을 탈파. 패, 슛, 골. 이래야 막상막하 1등을 대하는 열쇠는 큰 진든 만당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우동이 바로 화려한 핵부모 진실하게겠어요. 구멍을 통과하기도 forth고 함께 수절 bierting간척이 바로 다시 쓰인 echip입니다.